안녕하세용 현재 지금 6시 일어났습니다 형들은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20분 과연 형들은 7시 일어났습니다 출발할 수 있을지 봅시다 진짜? 아침 10시야 아침 10시 진짜? 네 잠시만요 오 그렇네 아침 10시야 아침 10시야 오 맨 오 다들 입에 나셨네요 자 준비해 봅시다 물 좀 마셔도 돼요 물 좀 마셔도 돼요 물 좀 마셔도 돼요 물 좀 마셔도 돼요 형 오늘 형 진짜 신기하게 잤어요 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형 형 여러분 젤리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얹어 젤리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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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젊은 나게를 펼쳐 자 자 가자 네 좋아 오늘 장시간 비행은 여러분들 오늘 아웃핏은 최대한 컴퍼브를 해야 됩니다 추울 수도 있으니까 기능성 티셔츠 디아도라에서 선물 줬습니다 땡큐 디아도라 선물이 아니라 광고 아니에요? 진짜 선물 로빙에서 핸드폰을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비싸게 나오니까 쉬엄쉬엄 가면 10시간 놀으면서 가면 괜찮아요 너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름도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어요 보통 4불 밑에 면은 무조건 넣으면 돼요 4불 밑에 면은 4불 밑에 면은 4불 밑에 면은 네 이거 아니에요? 어 오 포장 이쁘다 포장 좋은 거 쓰네 얼그레이 그린티비 프랩포스트 블랙 이거 모자로 포장 고마워 나 나 나 나 그리고 내 저거, 저거 고프로? 요! welcome to san francisco welcome to san fran 고프로 고프로 sfo baby, we here you guys just got here? yeah we been in like 4 days oh yeah? you been down you guys go to the pier? yeah pier 39 nice you got yours like that? in my baggage should i take that out? yeah yeah thank you not your back sorry about that bro have you got a navigation? huh? navigation in the car i think so let me go check please please we need a navigation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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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ait no you don't know i already know i already know there are no navigation there are no sfo it is because Mexico has died at the time already navigation we must keep in mind remember We are not him 방금씩 운전하고 LA에서 그거 하니 여러분들 뽑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뽑아내야 돼요 커피처럼 애매하게 예상하는 것보다 차장처럼 확실하게 특징이 있긴 한데 취소한 거예요 여 Heil 25년차 네, 해받는 adjusted 이 연구구 yol안은 지 Wheat защищ development. 이것만 하나번 살려야 하나 마치 무의 법률 한 입 어디uard나? 바로 웨를 logarithm 그 때에는 NieR킷이 powerful etry, 무조욕의 멀리 heap 언급 keepsake 난 세계적으로 ėmzed Ameri 갚아입고보고 가격은? 위치에 관한 것 같고 매우 수정들은 마의나보다 이완에 관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의 국회에 관한 것 같고 미국에 관한 거 같고 바이러스에 관한 것 같고 만약에 이완에 관한 것 같고 모든 것 같고 모든 것 같고 제 공유는 우리의 인정, 이런 로mond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의 베 terce화에서 아.. 괜찮, 괜찮. 괜찮, please don't need it. California requirement, That's the liability. No one can sue you. That's the third party right there. I highly suggest you guys cover that. With that, that price for that one, you're looking at $100 the entire time. 100. 1000만원 내야 되는거야 That's the additional liability It's under your name, so you're responsible for it, okay? So right now, you're not covered at all, okay? I'll let you know As long as you're aware, you're not covered, okay? Okay 계속 이거 팔아버리시키고 차 일단 빌렸습니다 차 원래 뭐 벤츠 뭐시기 SUV 빌렸는데 일단 원래 처음에 세던을 빌려고 했는데 우리가 900km 타야 돼가지고 업그레이드던 거 도요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일 정도 빌리는데 한 800불? 원래 700불 예사랑 있는데 100불 같은 경우는 이제 3rd party를 위한 이제 인수렌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보험 같은 경우는 차라리 풀로 하고 차라리 마음 놓고 타는 게 나은 것 같아서 Thank you I'll be back in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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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let you know 망고 자, 여러분들 차 빌렸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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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n it, in it, in it, in it 자, 여러분, 바로 지금 일단 어디 가죠? Yosemite Yosemite 지금 바로 Yosemite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dance and start Let's dance for a while Let's dance for a while Heaven can wait We're only one 치기네 추월, 추월 그건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어설합니다 과연 운전에서 돈 얼마가 있을까? 실전에서 배웁시다 저희는 긍정왕입니다, 긍정왕 좋습니다 우리, 편의점에서 너 돈 때 끼고 주자, 주자 근데 문제는 항상 매번 우리가 돈을 뜯겼는지 몰라 그래서 100% 화도 안 내 근데 공공항에 속도 50인데 여기 리미트 속도 50인데 지금은 밟으면 안 돼요? 그냥 다 지켜 봐요? 근데 미국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진짜로 나머지 다 재운 나보다 빠른데 아, 근데 이게 우리는, 우리는 쟤네들은 여기 도로의 흐름과 이 약간 현지만의 바이브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경찰 떴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심장 쫄깃쫄깃합니다 진짜 진짜 이거 시키는 거 알지? 나와서 뒷짐지게 하고 진짜로? 진짜 시켜, 진짜 시켜요 미국 경찰은 진짜 지옥이에요 그럼 한 시간은 안 보네, 알아? 진짜 시키는 거 알지? 신짜로 말하는 거 알지? 신분할 거 알지? 제작진 중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어, 여기서 뭐 볼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웬디스 버거 여기 왠이디스 버거 왠이디스 웨이디스 버거 Gotta wake up man In it In it We're gonna get some shit 웬디스 데니스 전형적이잖아 Shut up and let me go 와 되게 여유롭다 되게 도움이 적다 저게 인생이지 이게 낙마이지 So we're here 데니스 가봤냐 데니스? 호주에 있어? 여기 미국식 아침 식사 펄고 그래 사진 운전 잘하네 좋아 스미트 도착 50분 전에 여기 데니스라는 햄버거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식 점심 먹고 이동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많네 Hello Hello Should we wait? We'll have a wait ok? We have about Let's see One person ahead of you Alright alright Can I get a name please? Jun J-U-N Coming 이젠 사람이 생각보다 많구나 신기하다 아무도 없을줄 알았는데 오늘 Holy Day라서 가는 것 보다 So hungry So hungry 여기 가 아 진짜 미국 같다 아니에요? 진짜 너 진짜 미국이야? 색깔이 진짜 완전 내가 영화에서 보는 미국 베이비 와 대박 아 10.99원 아씨 티본 스테이크가 있어 진짜 내가 여기 먹었다니까 옛날에 티본 얼마에요? 이거 가격이 왜 안 나있나? 2만원 가격이 나쁘지 2만원 2만원 졸라 싼 거 아니야? 어헝 더블 치즈 버거 I like that 치즈 버거 먹을 거야? No 티본 스테이크 먹고 싶다 귀엽다 귀여워 애들 애들이 귀엽다 I said we would have had to get seated a long time ago if we had known I thought it was 8 though I'm sorry I will get a smoothie The only thing we don't have is the smoothies right now I'm sorry We don't have the smoothies but we have the milkshakes We have the coffee and juices We have lemonade I recommend the mango lemonade It's actually pretty good I'll get a mango lemonade Mango lemonade? Uh huh What would you like? I can give you guys some time if you'd like I can give you guys some time if you'd like Busy day busy day We have diet coffee Yeah we have diet coffee He's starting diet Coffee, mango lemonade Daiko Daiko Mango lemonade is so fresh Fresh and fresh I'll add a good amount of ice ok? I need a fresh piece You should make a fresh one I'm not sure I'll do that I think I want to do fresh I'm gonna do fresh I want to make a fresh one Because I'm in the cafe I'm only going to clean the ice cream I want to think I'm just going to clean the ice cream Yeah, I'm just going to clean the ice cream I'm going to clean the ice cream It's too high I'm going to clean the ice cream 1,500원 이거 먹으면 조금 먹고 좋겠네 유튜브 제 유튜브 이름은 영말남 Y-O-U-N-G 저 때문에 한 명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명 영업해주면 밥 한 개 사줄라 그랬는데 여기서 100명 해오면 100명 인잇 100명 인잇 100명 100명 인잇 100명 인잇 여기가 너희도 follow me as well 너희도? 알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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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이렇게 치면 나오겠구나 아 넌 이렇게 치면 나오겠구나 아 넌 이렇게 치면 나오겠구나 모른 탈전 그리고 프리어 프리어 만약 프리어 필요하면 알려줘 알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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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국인이 무슨 정도면은 걔네 10점 이상이나 하는거야 알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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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걸 어떻게 알게? 몰라 저는 일단 바로 베이징, 베이징, 퍼데불, 카라볼 오케이 그걸 몰라서 저에게는 티본 스테이크 오케이, 그러면 티본 스테이크 싶어요? 음... 미디엄 미디엄? 네, 엑크? 똑같아요 똑같아요? 초스테이크 아니면 팬케이크? 제가 팬케이크 오케이 여기 팬케이크는 미디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미국 팬케이크는 한국에서 못 먹는 퀄리티잖아 사실 좀 외곽으로 빠졌잖아 그래도 텐션이나 이런 자유로운 건 똑같다 대하는 거 있잖아요 분위기라든지 근데 영국은 한 시간만 여기가 빠지면 쳐다보는 건 다를 텐데 내가 아까 화내신 때 유튜브에 앉아있었잖아 사람들이 눈빛이 진짜 사람이 이방인이다 이런 느낌이라 워너브 동양인 이런 느낌 있잖아 어제 헤아트의 시벌레 패션 봤잖아요 와 고기날 날씨 패션에 됐었네요 촬영은 뭐죠? 오믈렛이죠? 그리고 저는 티본스티크 난 이거 뭐야? 아 미국은 특징이 정말 큰 걸 좋아해 진짜 크다 이건 나 보는 게 굳이 찾아갈 건 아닌데 브렉이 먹겠는데 그치? 브렉이 브렉이 앨범 어? 맨 어 나도 초콜렛 왜? 아 이거 아 소세지 존나 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는 못 이겨요 확실히 스테이크가 다르네 다르네 그래도 맛있는데 그때 우리 그때 먹었던 거 처음에? 그때 처음에 먹었던 거 그저 보세요 맛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뭐랑 먹어야 돼요? 뭐랑 먹어야 돼요? 이거 고기 맛있겠다 괜찮아 음 깔끔한 내가 봤어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전문점에 가야 될 거 같아요 땡큐 세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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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메이플 메이플이 최상위였잖아 과연 어떨까 튼튼해 보여 맛있다 점점 우리도 이제 동화되고 있다네요 응 미국 한다른지 한번 와야되나? 날아 야 감자는 뭐지?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가보니까 감자전 같지 않냐? 사실 감자전 같네요 식감이 있는 과자 같죠? 아 좋네 더 입고 싶어 나도 좀 편이 났다 더 입고 싶어 좀 편이 났다 나도 이게 나라다 근데 트레이킹 냄새부터 너무 좋다 그냥 같이 먹어요 아우 배불러 나 진짜 배불러 근데 양 많이 주네 아 진짜 돼지가 될 수 밖에 없어 이거는 이게 주는 양으로 막 먹으면 돼지가 비슷할 것 같아 아 메이플 뿌리니까 확실하게 맛있네 메이플이야? 네 살기비에 묻힙니다 여러분 살기비에 투썰바이브 아 이거 돌아가? 아씨 아아 일곱 에笠 에이 에 Up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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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을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오마이 미트에 거의 다 왔다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우와 뭐야 깜짝이야 왜 왜 왜 왜 소가 막 다녀 그냥 소 막 이렇게 올 수도 있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스락거리 소리가 들려 들어왔다 미국 와 이렇게 들어왔고요 지금 아 통행료가 있네 자 통행료가 있습니다 35불입니다 아이디를 보여주래요 헬로 4 5 5 6 5 구매하다는 점을 incur so can I work there to be no i can i do the no so not that reservation the closest internet we have is a mile back go there it's that rush street lodge can only have to have a reservation we should go back yeah so you're going have to make a good idea Oh 대박이다 we got here we got a gun to go we got something to go 가서 우리가 예약 수량이 안 된다 어떡하냐 하면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갔다가 별로 안 멀잖아 유턴 해가지고 어차피 유턴 해야 되는 거 돌아가면 되잖아 쟤한테 이렇게 사정 말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냐 그거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되냐 사실 간단히 잠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걸을 거니까 저희가 지금 유세미트 내셔널파크 갔는데 코로나 이후로 뭐 파킹비를 받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인터넷 안되니까 저희가 차를 돌리고 결제를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했는데 이미 꽉 차 있는 상태라가지고 뭐 지금 뭐 어떻게 손도 못 써가지고 전화도 안되고 해가지고 일단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직원분한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줄 수 좀 뭐 현장 결제라도 안되냐 근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안 해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웹사이트에 도착했을때문에 근데 이제는 일반적인 티켓이 없었을때문에 그래서... 예, unfortunately without a reservation I can't let you visit Yosemite What were your plans for today? We're going to Vegas now Oh, you guys are just heading to Vegas? Yeah I can get you a 2-hour non-recreational permit to get over to the other side to $3.95 to get you guys to Vegas if you'd like Oh, lovely, yeah So good, yeah, let's do it Yeah, it is a $35 entry fee Is that okay? Yeah, yeah, yeah Okay 유돌이 Solo는 Yosemite 예약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차를 대서 보지는 못하고 2시간 안에 떠나라 이거네 이거 만약에 우리가 관광한답시고 어설프게 차 댔다가 하면은 이거 시간 못 맞춰가지고 아, 근데 나 5,000, 5시간 못했는데 어? 5,000달러야? 5,000달러? 아, 이제 멈추면 아주 졸음운전도 안 되게 졸음심 쏴서 자면 멈추면 5,000달러라고요? 아니, 같이 시간이 못 남으면 과일은 5,000달러 아, 씨 아, 그럼 초보은 준호합니까? 와, 5,000달러 대박이다 아니면 6개월 감옥 간대요 헐 와, 이거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만 줬어요 지금 4시 50분까지 나가라 이거고 지금 시간은 2시 49분인데 우리가 이제 뭔가 애매하게 몇 10분 써버리면은 5,000달러 벌금을 내거나 깜빵에 갈 수 있다 지금 내 핸들링이 5,000달러 달려있네 와, 그치 그치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네 와, 오마이갓이다 가면서 구경 정도는 하게 해줄게 근데 뭐 내려서 뻘짓하고 그러다가 시간 지체되면은 우리 책임 아니고 너가 책임을 다물어야 돼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지금 베가스로 가는 로드트립 10시간 가까이 되는 운전인데 뭐 절반은 아니지만 한 3분의 1은 한 거 같아가지고 일단 마음 편하네요 6시간 정도 더 이렇게 달리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다행이지 8시간 갈뻔했는데 6시간 된 거니까 2시간 세이빙 했지 2시간 세이빙 했다고 생각하자 아니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우리 첫날 첫날 저희 어 우리는 편의점에서 뭐 사기를 맞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항상 좋게 생각하는 택시 비도 사기 맞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하면 결국은 이제 업앤다운 있다가 나중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희극이잖아 인생이 원래 그런 멀리서 보면은 그래도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네 뭐 여행에 기준 여행을 얼마나 많이 기준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첫 여행이 아니니까 멘탈 유지도 잘 되고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하니까 뭐 별 탈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00% 정도 우리가 되게 극단적으로 기분 나빴던 적이 없었잖아 어 바로 좋게 생각하고 예언할 줄 알아서 그래 네 폭행당해도 좋아하고 우리 다행히 야구 출발 그지 그지 여러분 지금 이제 와 여러분들 지금 10분 이상, 38분 일찍 왔는데 우리 상 안 주시나? All good! We can! Bye bye! Thank you! Peace! 오, 선생님이 대를 빠져나왔구나. 지금... 오, 점점 사막 같다. 점점 사막 같은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녕?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지금 절반 왔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자연경관을 짓고, 그리고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내렸는데 So beautiful and peaceful. Everything. 와, 신기해. 맑다. 진짜 맑네. 와, 뭔가 아바타. 물 진짜 많고, 진짜 휴양하고 싶다, 진짜. 샌트 치고, 아비티 하면 또 수영하고, 술 마시고, 술 깨면 또 수영하고 밤에 여기 상공기 맞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야, 대박이네. 물이 형 눈처럼 말래요. 눈동가처럼. OM 10초 1초 2초 1초 5초 2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